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최근에 유가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서 재생에너지의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요와 관심에 비해서 1분기 재생에너지, 실적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전반적인 주가와 실적의 흐름이 좀 주춤했던 1분기였는데요. 이 풍력을 살펴보시면 풍력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외형도 그렇고 영업이익단에서 좀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풍력 기업 중에 하나인 CS윈드는 하부 구조물 사업 부분이 적자 요인으로 꼽히면서 하락하는 주가를 만들어내기도 했죠. 그리고 태양광 역시나 태양광 안에서는 판매 단가가 좀 하락을 했고, 그리고 물량이 축소가 되면서 전반적인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는 좀 기대감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CS윈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2분기는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데는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재생에너지 시장 안에서 유럽발 친환경 모멘텀이 먼저 에너지 회복의 바람으로 불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불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넷째로 산업법이 정책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친환경 모멘텀이 좀 상승을 할 것이다, 먼저 이끌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보이고 있고요. 우리 시장 안에서도 정부 지원 확대가 기대가 됩니다. 이 풍력 측면에서는 자금 조달 자체의 규모가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육상풍력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 자금을 9% 증가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해상풍력은 2022년 4억 유로가량의 규모에서 300억 유로로 좀 큰 폭으로 확대를 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과잉 생산 흐름이 진정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태양광 제품의 96%를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잉 생산 흐름이, 과잉 공급 흐름이 좀 진정되면서 전반적인 안정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6월부터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된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공급에너지, 재생에너지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송전망이 부족할 것이다 라는 이슈가 지금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분산에너지법으로 인해서 좀 대체가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함께 떠오르고 있는 것이 미국의 관세 정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공급 과잉을 좀 제재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됩니다. 이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중국을 좀 제재시키고, 그렇다면 국내 태양광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는 좀 어떤 기업들을 체크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이러한 상황 안에서 태양광 관련 기업으로는 단연 2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는 CS윈드라던가, 현대에너지솔루션, CS베어링, 대명에너지, SK오션플랜트, 한화솔루션을 태양광 안에서 좀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고, 발전원 부분에서도 전력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분산 전환이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SK이터넉스, 그리고 대명에너지를 기대할 만한 종목으로 좀 꼽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재생에너지의 흐름과 함께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좀 힘을 내줄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그리고 헤르베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차장님께서 CJ제일재단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업을 지금 사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고 가지고 오신 걸까요? 오늘 보니까는 34만 1,500원 대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최근에 음식료, 식품 업체도, 사면 식품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K푸드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시제적으로 비비고나 이런 단편식품 쪽에서는 강점을 발휘하고 있는 시제제일재단 같은 경우가 해외에서의 판매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시제제일재단을 오늘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좀 올라갔을 때 한번 매수관처럼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식품 쪽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내수뿐만 아니라 미주 지역에서의 판매가 고른 실적을 1분기 때 확인시켜준 걸 봤을 때도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은 다른 라면 쪽이나 이런 가공식품 쪽에 비해서도 저는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 트리토판이나 스페셜티의 수익성이 많이 남는 쪽으로의 드라이브를 많이 걸면서 1분기 때도 바이오 쪽에서의 성과가 1분기 실적의 예상치 상해를 주도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시제제일재단을 주가 많이 오르기 전에 어떤 음식료품, 특히 K푸드 쪽에서의 들어가기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 전에 실적에 대해서 부침이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 쪽도 그렇지만 그 부분은 우상행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고 특히 FNC 쪽 같은 경우, 사료와 축산 쪽 같은 경우에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적자 폭에 대한 부분이 안정화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제제일재단은 저는 지금 좀 무리 없이 매수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최근에 삼양식품이 올라가면서 비슷한 기업들을 찾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성훈 차장님께서는 시제제일재단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사료 쪽에서 약간의 적자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실적 성장세는 뚜렷하다라는 의견을 듣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업종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리입니다. 김시은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지그시 웃으시네요. 오늘 구리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기도 했고 특히 오늘 구리 관련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뉴욕 상품 거래소 쪽에서의 구리 선물 가격이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다. 우리가 구리 선물 가격을 보게 되었을 때 보통은 런던 쪽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런던이 아니라 현재 미국 쪽에서의 강세가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두 쪽에서의 괴리가 천 달러가 좀 나오게 되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치를 찍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구리 같은 경우가 관련 종목군들이 함께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특히 대창 같은 경우가 장 초반 빠르게 사안가에 진입을 했고 이구 산업이라든지 혹은 전선 쪽에 대한 종목군들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구리뿐만 아니라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국이라든지 캐나다 같은 경우도 좀 증시가 굉장히 강했던 이유가 원자재 쪽에서의 랠리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가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 물론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조금씩 나와지고 있긴 하지만 추세적인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리 가격이 여기서 더 올라갈까 혹은 쉬어갈까에 대한 부분들인데 저는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방룸이 조금 더 열려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단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급 같은 경우도 보게 되었을 때 페로라든지 광산 쪽에서의 공급이 제한적이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재련소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공급단에서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현재 AI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다 미국 같은 경우가 노후화된 변압기라든지 인프라를 교체를 하기 위해서 수요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구리 가격이 모슈코바에 대한 영향들 혹은 투기적인 영향들도 있긴 하지만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구리 관련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최근 화학주들이 바닷건에서 다시 한번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중국 쪽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MI 지수라든지 이구환신이라든지 계속 중국 쪽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구리가 원래는 중국 쪽에서 소비하는 양이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다시 한번 경기 회복을 하게 된다면 구리 같은 경우도 수요에 대한 부분 폭이 굉장히 크게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여전히 구리 관련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롱을 좀 보시는 게 마드다. 현재 관련 종목분들이 오늘 급등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구리 같은 경우가 선물 가격이 굉장히 크게 급등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오게 되었을 때 약간의 흔들림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구리 관련 종목분들, 대창이라든지 이런 종목분들 같은 경우보다 저는 오히려 전선 쪽, 좀 지겨우실 것 같아요. 원래 계속 전선 얘기하셨으니까 전선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선 같은 경우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게 제가 그동안 이야기를 계속 많이 했던 게 LS. LS 같은 경우도 보면 LS 전선이 지금 풀 가동을 진행을 하고 있다. 여전히 업황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LS 같은 경우에도 5일선을 좀 닫는지 여부를 보고 이때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아니겠죠. 오늘은 굉장히 급등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히 단기간 급등한 종목분들 같은 경우가 5일선, 특히 손가락 2평선이 좀 크게 벌려지면 벌려질수록 단기적인 차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선물 가격에 따라서 주가의 흔들림은 나올 수가 있다. 특히 주가가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모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가 조정을 받고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금리 인하랑도 조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달러보다는 원자재 쪽으로 조금 더 매수가 들어가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자. 다만 원자재 쪽, 그 안에서도 구리 쪽은 계속해서 수요단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LS 일렉트웨그입니다. 이 기업도 오늘 시작해서 10% 이상의 급등세 21만 1,500원대 언제 어디까지 가나 했는데 계속 가더라고요, 보니까는. 네, 지금 현재 증권사들 평균적으로 목표 주가를 22만 원, 23만 원 제시를 하고 있는데 거의 근처까지 다 돌아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실적에 대한 증가세나 또 전력기계 쪽에서 해외 쪽의 수준을 본다고 하더라도 LS 일렉트웨그의 증권사들 목표 주가의 상향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전력기계 쪽에서의 비중이 한 60% 중반이었고 그다음에 배전반 쪽에서의 비중이 20% 중반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배전반, 변화기 쪽에서의 비중이 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전력기계 쪽이 해외 미주를 중심으로 한 수주가 이어진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쪽도 올해와 내년에는 교체 주기가 도래하는 시기로 오고 있기 때문에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전력기계, 배전반 쪽에서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모멘텀이 해외 쪽에서의 수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국내 쪽에서의 수주까지 합쳐진다고 한다면 일반 사이클이 아니죠. 어떻게 본다면 상승 사이클이 더 지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전력기계, 특히 배전반과 변화기 쪽에서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는 4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상승세가 좀 아웃퍼폼, 고평가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관련 기업들이 4월 초에 대비해서 주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물론 쉬어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하반기 때의 실적이나 성장성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전력기계 관련 주도 같은 경우는 현재 고평가로 단순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S 일렉트릭,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마다 주가가 너무 높다, 좀 쉬었다가 보자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 계속해서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산업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